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국 리온입니다. 네. 이렇게 단식사가 왔는데요. 떡볶이 너무 맛있네요. 진짜요. 근데 완전 꿀맛이고 너무 맛있어요. 지금 약간 춥거든요. 지금 패딩 입은 거 보이시죠. 맛있냐? 윤후 씨는 못 먹어요. 이제 촬영 들어야 되거든요. 맛있겠다. 우리가 대신 맛있게 먹어줄게. 내가 촬영 끝날 때까지 이거 남아있겠지? 아니. 야. 좀 남겨줘. 아니 그냥 좀 이따가 치킨 온데 치킨 먹어. 근데 나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어. 진짜로. 한입만 먹어. 피자도. 나 아까 먹었어. 근데 진짜 한 번 먹으면 내가 다 먹어버릴까 봐 못 먹겠더라. 나 좀 많이 쓰러 왔는데. 아 저 왜 다 엄청 하는 거지. 화이팅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요. 떡볶이. 떡볶이 아니야. 이건 어묵. 아 야 너 우선 조심해. 저 컨셉 딱 정했어요. 안 걷는데 우선 여기다. 버스 보시면 안에 약간 숨.. 모르는 거 같아요. 숨.. 뭐라고요? 귀를 막고 살아. 모르겠고 암튼 고속버스 안에 약간 숨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. 컨셉을 딱 정했어요. 딱 보세요. 이상이 막. 하이. 안녕? 어때요? 안에서 이런 제스처 해주면 끝. 이거 가끔씩 모래도 멋있어. 모래가 씹혀요. 모래 안 씹어?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제스처는 괜찮지 않을까요? 모래가 씹혀요 여러분. 가끔가다 모래 씹힌 거니까? 이렇게 각자 세 명이서 이게 트렌드지지. 각자 TMI라고 했고요.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